여러분, 여러분, 진짜 떨어지는데? 페스티벌 트레이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셨다면 좌석 양쪽에 있는 안전벨트 체형에 맞게 착용해주세요. 기차 운행 중, 떨어뜨리거나 파손될 수 있는 휴대폰, 카메라, 셀카봉 등 모든 전장위기와 부딪힐 수 있는 팔다리, 머리 등 모든 신체의 보이기차 안으로 구경해주세요. 오늘 출발 준비 마치 페스티벌 트레이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렛츠 고우! скоеён기Me 렛츠 고우. 배는 설치하는 방을 펼치는項را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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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스티벌 트레이닝 잠시 후 에버랜드역에 도착합니다. 기차가 승차장에 완전히 멈추면 하차에 치고 놓고가시는 소지품 없는지 자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. 기차 뒤쪽에 활짝 열어드립니다. 남은 시간도 축제했다고 환상의 나라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만들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유미가 유미가 이렇게 몸이 있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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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가 유 Massachusetts 열ayo! 고맙습니다.